네 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바로 여당 측에서 본인들이 추천한 이 후보자를 야단을 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번에 여당 측에서 선관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이 조성대라는 인물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 지지자이고 단순히 민주당 지지자인 것을 넘어가지고 이번에 그 여당 측에서 조성대 후보자를 추천을 했을 때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 성향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이분이 뭐 이런 정치적인 편향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을 조금만 살펴봐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요. 북한이 천하난만 두둥강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라는 놀랄만한 개그 앞에 진실이 뭐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의라차차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다는데요. 만세만세 만만세 뭐 이런 식으로 박원순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당시에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대놓고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쏟아냈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조국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사 칼럼을 쓰기도 했었고 여러가지 현 정권을 지지하는 행보들 때문에 좀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보들 때문에 야당은 물론이고 이번에 조성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 역시도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원 자리에 이 정도로 정치적인 편향 논란이 있는 사람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에게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대선에 심판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도 여당 측에서 희한하게도 자기들이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라고 추천해가지고 이 선관위원을 만들려고 하는 조성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청문회 자리에서 호통을 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해당 소식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연히 조성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측에서는 조성대 후보자가 과거에 SNS에 남겼던 글들을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적인 영역하고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으며 개인적으로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사인으로서 일정한 정치적인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면서 과거 본인의 발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발언 중에 하나인 천안함 폭친 관련해가지고 SNS에다가 북한이 스텔스 잠수함 및 잠수정 물고기와 사람은 안 다치게 하고 천안함만 두둥강 내면서 초기함 밑에 파편을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는 그런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라는 개그 앞에 진실은 뭐냐라고 쓴 것에 대해서 당시에 천안함 폭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개그다라는 식으로 비꼰 것에 대해서는 이 조성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이 천안함 장변미 유가족에게 마음의 상처가 됐으면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으며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 라는 야당 측의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발언을 봤을 때 조성대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죠. 특히나 천안함 관련해서는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어도 지금 상황에서 조성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유족에게 상처가 되는 발언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천안함 폭침 소행 관련해가지고는 공식적으로 이게 북한이 했다라고 결론까지 난 상황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잘못한 점이라든가 남에게 상처를 줬다라면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태도겠죠. 그리고 또한 조성대 후보자는 선관위 후보자로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 두루킹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야당 측에서 과거에 조성대 후보자가 두루킹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접근한 선거 브로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가 지금 억울하다라는 말인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저런 식의 선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글을 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조국 사태가 있을 때 언론사 기고로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같은 경우에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고 하는 이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엘리트 모든 사회의 문제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실언으로 썼던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조성대 후보자가 답변한 것만 보더라도 과거에 본인이 정치적인 편향적인 그런 글이라든가 이런 태도를 보였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청문회 자리는 선관위원 후보자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이게 본인의 본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선관위원이라는 자리는 형식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성대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들이 조성대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에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조성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아예 대놓고 국교수 사건이나 김경수 지사 재판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재판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든지 중립을 지키면서 답변해야지 그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도 김경수지만 조국 같은 경우에는 재판으로 지금 법적으로 유무를 가리는 걸 떠나가지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맞잖아요. 조국이 과거에 했었던 발언하고 본인이 자기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했던 그 행보가 지금 앞뒤가 맞는 행보입니까? 그거는 당연히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법적인 판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죠. 불법이냐 위법이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 눈에 저런 꼬라지가 지금 공정하게 보이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한 발언은 진짜 가관인데 조성대 후보자를 향해서 당시에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신분이었지 않느냐면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공정성 질문에 대해서 조성대 후보자가 족족 잘못한 것처럼 답변하는 게 어색하다면서 자꾸만 변명조로 말씀하지 말라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조성대 후보자에게 당신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라면서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의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정신나간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추천해가지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관위원이라는 걸 아예 망각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발언입니다. 선관위원이라는 게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중립적인 결정을 내리라고 뽑는 게 바로 선관위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의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게 조성대 후보자의 임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당신은 선관위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홍의병일 뿐인데 네가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한테 불리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에 우리 편을 안 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중립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그게 과연 올바른 거냐? 당신은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또한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조성대 후보자를 향해서 조 후보자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간 살아온 삶이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중립의 개념이 어느 정도로 자기네 편으로 치우쳐져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선관위원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제가 민주당의 홍의병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무조건 찬성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만만세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발언이죠. 또한 조성대 후보자 발언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도 있었는데 조성대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이중국적자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성대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는 1966년생인데 현재 미국의 이중국적 보유 중이라서 국적법 위반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딸이 이중국적인 것을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해당 답변은 믿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 국적에 대해서 그것도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무튼 정말로 다른 걸 떠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 발언은 정말로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편파적인 발언이고 다시 되생김질 해봐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선관위원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은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당이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선관위원 후보자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조성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있을 보고를 선고라든가 다가올 대선에 심판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